안녕하세요. 하나 밟을 3가정 2학기 청소년부 33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우리 33과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과의 제목,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 입니다. 자,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지 우리 학습계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배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학습 6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아래 교육목표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함을 알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며 선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입니다. 자, 그 아래의 학습 단계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를 듣고 와서 처음의 단계 말씀을 기억하다 단계이죠. 들은 말씀을 단 하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숲을 만나다에서 행함 없는 믿음 헛것 죽은 것 행함 있는 믿음 으릅다 하심 이렇게 온전하게 됨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웁니다. 자, 그 다음 뭐죠? 나무를 보다. 이런 게이죠. QR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에 질문에 답하는 거죠. 행함 없이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다. 내 믿음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중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3가지 이상 나눕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해서 한 가지를 정해서 꼭 실천한 후 반별 온라인 커뮤니티, SNS나 단체 채팅방에 소감을 올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학생용 교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인데요. 자,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읽을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을 말씀입니다. 자, 그 아래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 죽은 것,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으릅도 하심 온전하게 됨입니다. 자, 행함 없는 믿음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쵸.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헛것 죽은 것. 야고보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 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하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행함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으릅다하심 온전하게 됨.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따라야 하고요.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는 으릅다하심을 받게 되고 그의 삶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옆에 그림목상입니다. 우리 2번과의 외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믿음과 행함. 그렇죠. Faith and Action.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 그 아래에 더하나 바이블 우리 두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무를 보다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나는 과연 행함 없이 말만 하는 자가 아닌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다 했죠. 스텝 1에서 내 믿음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중 어느 쪽인가요?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스텝 2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함과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상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를 미처 적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적게 해주시되 포인트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적을 때 막연하게 기도한다,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길을 걷다 해서 이 나눈 내용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반별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방, 단톡방이 있거나 이제 SNS가 있다면 거기에 올려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낙심한 친구들은 다시 상기해서 화이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과 33과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입니다. 야고부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의지적으로 행함이 나타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서 마음껏 표출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